동성이 길에 마주치면 기수성 이성이 길에 마주치면 도도한 척 그러다가도 내 맘을 새로 잡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래도 도도한 척 첫눈에 반해도 그래도 도도한 척 집에 오고 나면 그러면 후회하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길이라도 물어볼걸 너네 집이 어디예요 안내 좀 해주세요 자 갈 길이나 껌딱지가 바닥에 눌러붙은 길이나 우아우아 어 바닥 길이나 꼬부랑 할머니가 넘어가던 길이나 우아우아 어 어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너 치고 싶지 않아